자 와 이준 간다. 이준 간다. 야 이분도 안 넘어가네. 야 이분도 안 쓰러질 줄이야. 자 이번에는 저기 마지막이니까 뒷짐 주세요 뒷짐. 네 뒷짐 줘 주세요. 어 신동은 한 발. 한 발? 한 발. 자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내가 핸드폰을 준 거야. 그러면 최종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. 자 빨리 던져야 돼. 죄송하지만 저 혼자 버티기도 좀 힘들었는데. 여기서 던지기 직전에. 자 던지기 직전에 자. 자 와 인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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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칙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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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사람만 쓰러트릴 거야? 네. 오케이 오케이. 자, 성의 없게 쳤다고 생각하는 사람. 세 분 좀 붙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와, 너무 잘 맞춰요. 이렇게 붙어도 한 명만 쓰러트릴 수 있겠다고요? 세 명 다 성의 없게 쳤을 수도 있잖아요. 본인 마음속에는 그럴 수도 있죠. 본인은 그럴 수도 있어요. 네. 쓰러지는 사람만 벌칙을 받는 건가요? 오케이 오케이. 이 뉴스가 누가 벌칙인지 모르겠어요. 헷갈려요. 자, 가겠습니다. 자,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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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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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명 다 버티면 제가 벌칙. 단독으로 받겠습니다. 이 정도 이틀 다시 갑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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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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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니 half! 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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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벌칙 받기 전에 신동욱씨의 춤 한번 볼까요? 신동욱씨의 춤 먼저 보죠 개그 댄스 이런 단주를 추라고 자 우선 벌칙 받기 전에 신동욱씨의 정말 재미있게 저희를 웃겨주시면 이 빨래채기를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가!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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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동욱씨 성의가 없네요 벌칙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거 같은 팀 친구들도 벌칙을 하고싶어 하는거같아요 굉장히 의욕이 넘쳐요 이거 왜 이래도 되는거에요? 아 되는거지 어.. 어.. 아잇 아잇잇잇잇잇잇잇잇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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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 뭐야! 안 교환? 안 교환. 아, AD 독해! 아, 임중 진짜! 야, 귀, 귀에 우리 귀! 어! 팔을 맞는데? 야, 나가! 야, 나가! 살려내! 빨리 가자! 야, 됐다 됐어! 도대체 1차 도대체 1차 대형자 흉흉! 6차 흉흉흉! 흉흉! 폭발에 장식 흉흉! 오케이 야 이거 다 했을 때 집에서 고기 물렸다고 그래요? 어떻게 해 메이크업 추석해 주세요 야 신동이 되면 안 됐다 잠깐만 오늘 끌어와야겠다 한 번만 하시겠습니다 한 번만 하시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오늘 촬영불량 촬영불량 이거 누가 꼽아서 여기다 바르면 안 되잖아 촬영불량 다 뽑은 것 같아요 내가 확실히 봤는데 눈은 명훈이가 있다 확실히 쌍꺼풀 하신 분이었어 야 게임 많이 남았으니까 꼭 복수해 알겠습니다 에디는 벗질이 없어요 다음 게임 바로 가죠 빨리 찍고 야 빨리 찍고 꺾고 있는 게 더 아파 꺾고 있는 게 더 아파 이게 진짜 이렇게 간단한 게임으로 이렇게 재밌게 오래 한 번 추는 거야 이제 안전한 게임으로 바꿔서 영상은 재밌게 너무 혼랄해 다음 주 지금까지 예능 제작곡은 서막에 불과했다 보기만 해도 진땀이 뻘뻘 나는 아이돌 빅대결 제2탈 쉴 틈 없이 달리고 기어다니고 쪼그려 뛰고 심지어 대결을 뛰어넘은 애정인가 까지 이 그림을 원했다고요? 예능 제작곡 역사상 최고의 예능곡 식조 슈퍼주니어와 앰블렛 과연 이 불꽃 튀는 대결의 끝에 웃는 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저기요 못해보겠어요 예능도 예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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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